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. 포스코 퓨처엠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은 9,228억 원,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,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.2%, 96.3%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. 포스코 퓨처엠 분기 매출은 지난 2분기 6개 분기만에 1조 원 아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. 전기차 캐듬 현상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불이됩니다.